이별초의 얽힌 이야기 옛날 충청도 바닷가에 송다리와 꽃님이라는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금슬이 좋기로 이름이 났으며 부지런하기로도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부자가 되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은 재산이나 농토가 없는 부부로서 땀 흘려 일하는 노력만으로는 부자가 되기는커녕 몸만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 바닷가에 나가 출렁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가난의 슬픔을 달랬으며 나뭇재나무를 뜯었다가 삶아 먹고는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온종일 품을 팔아도 겨우 보리 한 대밖에 받지 못했고 누룽지 밥을 얻어먹고 지는 탓에 그리도 곱던 아내 얼굴도 누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소같이 일을 잘하여 쇠돌이 일꾼이란 별명을 얻은 터였으나 혼인을 한 뒤에는 늘 아내에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탈이 없이 일터에 나가던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걱정이 되어 일도 나가지 못하고 아내 곁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사정이 딱한 것을 알고 안타까워 하였으나 뾰족한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유명한 대인이 의술도 좋고 부자인데 자손이 없어 남녀를 불문하고 스무살 안팎에 젊은 남녀들을 모아 일을 시키고 병도 고쳐주고 꽃도 가꾸고 동물도 기르며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예쁘고 착실한 남녀를 서른 살이 되기까지 보살펴주는 낙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아내를 보내야 할까요? 힘세고 일 잘하는 남편이 가야 할까요? 정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둘 모두 마을을 떠나 돈벌이를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중국 상인을 따라 중국의 대인집으로 10년간 가서 살기로 하고 아내는 윤마을 의원 내 집인 김주부 댁의 안잠 자기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지금 중국으로 가면 언제 오게 되나요? 아내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지요. 글쎄, 가봐야 알겠지만 10년이 되는 해봄 장둑대 곁에 맨드라미 꽃 피는 날 오마고 약속을 하지. 남편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중국 상인의 말로는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0년간 일을 하면 중국 대인이 돈도 주고 살 길을 열어준다고 하였기에 믿고 떠났지요. 김주부 댁의 안잠 자기 일은 지금의 가정부와 같은 직업으로 병도 고치고 품도 파는 일로 아내 입장에선 정말 안성맞춤인 자리였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남편은 큰 배를 타고 중국 대인의 성으로 갔습니다. 힘들고 긴 여행이었으나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10년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돈을 벌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이나 걸려 도착한 중국의 천진에 사는 대인의 집은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씨 착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도 더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맡은 일은 집을 짓고 고치는 일과 닦는 일이었어요. 처음 몇 년은 작은 집도 짓고 고치는 일을 도우며 지내다가 스물다섯 살이 넘어서는 큰 집도 짓는 큰 목수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5년 뒤에는 10년이 되는 해이니 서른이 되어 아내를 만나러 갈 생각에 남편은 꽃을 보며 꽃같이 예쁜 아내 얼굴을 떠올리며 그리워 눈물 짓기도 하고 일터에서는 정말 땀을 흘리며 신임을 얻기에 바빴습니다. 주인인 천진데이는 물 건너온 남편 송다리에게 극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쁜 여인을 깨어내서는 야반도주도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송다리는 늘 말이 없고 소와 같이 묵묵히 일만 하는 것이 믿음직스러워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래서 천진데이는 송다리에게 10년이 되는 30살의 귀양길에는 10년간 품삭으로 집살돈과 땅살돈을 넉넉히 주기로 약속하고 더욱 열심히 일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김주부 집으로 안잠을 살러간 아내의 꽃님이도 김주부 내 안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병도 고치고 얼굴도 좋아져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옛날에 살던 집 울타리 밑에다 맨드라미 꽃을 삥 둘러 심었습니다. 김주부 내 울타리 밑에도 맨드라미 꽃을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꽃님이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맨드라미 꽃술에 물들어 붉게 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1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어요. 송다리가 고향으로 떠나는 날이 되자 천진데이는 그동안 애쓴공을 치하하여 질 좋은 목수 연장과 작은 금덩이와 비단으로 10년간 품삭을 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때아닌 장마가 송다리의 길을 막을 줄 꿈앤들 알았겠습니까? 1년에 철 따라 4번 왕래하던 배가 그만 장마와 큰 바람으로 떠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는 수 없이 봄에 만나기로 한 아내 꽃님이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아내 꽃님이는 10년이 되자 김주분의 집에서 나와서 옛날 집터 울타리와 장독대 옆에 심은 맨드라미 꽃이 필대를 기다리며 김주분에서 얻어온 씨앗으로 밭에다 곡식을 심고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큰 바람과 장마를 만나서 배를 타지 못한 남편이 손꼽아 기다리며 말입니다. 바람과 장마를 핑계로 아내를 만나러 오는 길을 멈출 수 없어 송다리는 그만 백길을 포기하고 육로로 만주를 거쳐오기를 결심하고 육로길로 귀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여 그만 압록강을 건너오는 안동나루에서 도둑을 만나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지가 된 송다리는 타고 오던 말도 읽고 옷도 거지꼴이 되어 고향인 충청도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때는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꽃님이는 1년 동안 애타게 남편을 기다리다 옛날 병이 다시 도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안 송다리는 울며 불며 슬퍼하였는데 어찌 남편 송다린들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해 가을 거지로 떠돌던 송다리도 아내 무덤 곁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듬해 그 자리에 잎이 예쁘게 났다가 죽더니만 가을이 되자 잎이 없는 꽃만이 활짝 피었다가 애처로이 죽고는 하였습니다. 지금도 시골 화단이나 길가에 송다리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슬퍼하는 듯 이별초가 피어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안쓰럽게 한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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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